오늘 도전자 김형석씨입니다. 에? 목소리 좋은 사람 저요 저요. 정형석 성우님과 이름도 같잖아요. 전화 연결 바래 볼게요. 김형석씨. 네 안녕하세요. 설업대. 어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. 허니보이스 인증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. 자 큐. 스미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맛있겠다. 나도 한 입만 줘요. 정형석씨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그리고 좀 더 없나요? 다른 거 이거. 깨끗한 공기만이 가득한 조승도 공기청정 프로그램. 김형철의 파워 FM. 함께해요. 롱쌈씨. 전문 성우는 아니시죠 지금? 네 그냥 자전거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전거 정비사입니다. 어머머. 이미현씨도 어멋어멋 지금 하트뿅뿅. 일부 빵야빵야빵냐 허니보이스 특집 들으셨나요? 아니 이름이 또 김형석 씨였잖아요. 그러니까 또 공명의인이어서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정형석씨가 잠깐 들려준다면요. 네. 깨끗한 공기만이 가득한 조승도 공기청정 프로그램. 김형철의 파워 FM. 롱쌈씨. 남편 정형석 김형석 하나 둘 셋. 제가 얼굴을 못 뵙기 때문에 아직은. 아니 하나 둘 셋이면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래도. 사실 고민했다는 뜻이죠. 그렇죠. 아니 무슨 고민을 시켜줬네요.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.